경산 갑바위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울창한 숲길을 따라 700여 미터를 올라가다 보면 나타나는 팔공산 원효왕, 조기종 제10조구 본사 은혜사의 말사이지만 은혜사보다 141년이 납선 서기 668년, 신라 문무왕 8년에 원효수님이 창건한 천년고찰입니다. 극락전과 산신각, 요사체 등 지금의 전각들은 산불로 모두 전소된 뒤 1990년에 중창한 것. 하지만 창건 당시부터 있었던 우물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물이 솟아나며 사찰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극락전 옆으로 난 길을 따라 300여 미터를 올라가다 보면 목을 축일 수 있는 오래된 약수터가 자리하고 있고 곧이어 바위에 새겨진 아미타부처님이 불자와 등산객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원효왕 마예열의 좌상은 특이하게 연꽃줄기까지 표현한 연화대가 특징입니다. 특히 인근의 갑바위 부처님과 함께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팔공산을 찾는 불자들은 갑바위 부처님을 할배 부처님, 원효왕 마예 부처님을 할배 부처님으로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갑바위 부처님은 할배 부처님을 하고 원효왕 마예불 부처님은 할배 부처님으로 해서 옛날부터 죽전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바위하고 여기 마예불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이 일대에서 기도도랑으로 가장 유명했다고 합니다. 원효왕 극락전의 다른 쪽 뒤편에는 경산과 영천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해맞이 전망대가 3층 석답과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새벽이면 3, 400여 명이 찾는 숨겨진 해맞이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마예불에서 해맞이 전망대를 잇는 극락전 뒤편 둘레길은 봄에는 진달래를 비롯한 다양한 꽃들이 장관을 이루고 여름에는 시원한 숲길로, 가을에는 낙엽길로 변신하며 힐링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을 둘러싼 산새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이어서 겨울에는 사찰 경례가 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효왕은 극락전에 원효대사의 진영을 모시고 해맞이 전망대의 3층 석탑을 원효탑으로 극락전 뒤편 둘레길을 원효산책길로 이름붙여 스님의 창건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원효왕은 원효스님의 수행정신을 느끼고 공립고운 팔궁산의 숲속을 거닐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팔궁산 원효왕에서 BBS 뉴스 박미환입니다. 팔궁산 원효왕